재밌겠다 어디 가본적 있어? 어디 가본적 없어? 네 1번 안가봤어? 네 6번 만들면서 안해봤어? 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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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수는 처음 해보는건데 어때요?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제가 그 제가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후회하지 않게 아 일본처럼 괜히 왔어 이런 생각 들지 않게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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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